중종 반정이 만들어낸 임금 중종 중종은 1488년 성종 19년에 성종과 개비 정현왕후 사이에 태어난 연상군의 이복 등성으로 왕위에 오를 수 없었으나 신하들이 중종 반정을 일으켜 왕이 되었습니다. 반정 세력은 걸란을 장악한 후 대비인 정현왕후에게 진승대군을 추대해 왕후로 삽는다는 교지를 내리도록 종용해 아무 준비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중종은 신하들이 만들어준 왕이어서 연상군의 장인 신수건의 딸이 당경왕후를 폐비시키고 폐비시키라는 신하들이 중용하는 것을 거부하지만 기어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두번째 장경왕후 윤씨를 들였으나 인종을 낳고 6개월 만에 죽습니다. 중종은 세번째 문정왕후 윤씨를 맞아들여 명종을 땄습니다. 중종 반정은 성이안, 박원종, 유순종 등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성이안은 성종의 초계를 받았고 연상군대도 2주 찬판까지 지냈지만 연상군의 방탕함을 비난하다 미간말직으로 자찬됩니다. 이때부터 역심을 품게 된 성이안은 반정의 계획을 세우고 박원종을 거사히 꺼려드립니다. 박원종의 누이가 월산대군의 부인인데 연상군과의 추문으로 자살로 마무리하는 등 연상군에 대해 반감을 가져 반정에 적극 가담합니다. 반정 공신들이 막강한 세룡을 이용해 뇌물을 받고 홍공의 등급을 정하는 등 간장을 난방하라고 유자강에까지 공신을 척봉하는 일도 서서 넘지 않습니다. 중종은 반정 세력에게 휘둘리다가 반정 세력을 견제할 조광주를 등용합니다. 조광주는 도학정치의 이념을 바탕으로 자치주의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고 조광주는 조광주를 통한 얼로 학충, 현량가 도입 등 계획을 실시하여 호응을 얻었지만 조광주는 홍구 세력의 위훈사기를 주장하다 홍구판은 나뭇잎의 꿀을 주초이왕이라는 글씨를 써서 벌레가 갉아먹게 하는 등 조광주를 비롯한 사림 세력을 기왕보내는 기묘사화를 일으킵니다. 중종은 신하의 왕이 되어 스스로 국종을 추진하지 못하였고 홍구 사림 세력들 사이에 이랬다 저랬다는 우유부단한 처사로 국종이 혼란스러웠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종이 죽자 그의 큰아들 인종은 모후인 장경왕후가 묻힌 경기도 고향의 중종을 예정합니다. 그러나 인종이 죽고 명종의 왕이 오른 후 문종왕후는 선능 옆의 능을 조성하여 자신도 함께 영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선능의 수혜가 발생하여 문종왕후는 태능에 완장됩니다. 이랬하여 중종과 단경왕후 신씨는 사릉, 장경왕후 윤씨는 스삼릉 히릉, 문종왕후 윤씨는 태능에 영면하는 등 각각 다른 곳에 영면하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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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